인생 산막의 위기, 탈인간화 시대 속에서 소외감과 싸우는 법 사람들 사이의 교류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얼굴 한번 보자, 한번 놀러와 같은 말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권유로 여겨지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변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은퇴 후의 인생, 이른바 인생 산막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더욱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탈인간화 현상은 늘어나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은퇴 후 길어진 노년기는 소외감, 박탈감, 자존감의 상실과 같은 정신적 도전을 안겨준다. 이전 세대가 겪였던 단순한 물질적 고민을 넘어서 오늘날의 노인들은 더 길고 복잡한 정신적 고통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자식에게서 잊혔다는 느낌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인식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대의 느슨해짐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우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의 수용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활동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기개발과 취미생활은 인생산막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취미를 통해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노년기에도 성장하는 삶을 지향할 수 있다. 이는 소외감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가 된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연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생산막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 소외감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 사회적 연대의 유지, 자기개발의 추구를 통해 의미 있는 노년기를 설계할 수 있다. 탈인간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인생산막의 숙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